제2강 라인댄스 기본 방향 오늘은 라인댄스의 기초 지식 중 기본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댄스 메이입니다. 라인댄스의 특성상 동서남북 사방돌기를 하며 춤을 추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관한 이해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기본 방향 자신의 위치를 시계바늘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마주보고 섰을 때 시작 방향을 12시, 오른쪽을 3시, 뒷방향을 6시, 왼쪽을 9시로 합니다. 다이애거널 다이애거널은 45도의 경사, 사선 방향, 모서리 방향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각선 45도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사선 앞은 1시 반, 왼쪽 사선 앞은 10시 반, 오른쪽 사선 뒤 4시 반, 왼쪽 사선 뒤 7시 반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방향돌기 예시를 보면서 실전을 한번 해볼게요. 바차타 리버라는 곡이구요. 영상을 보시면 12시 방향에서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8분의 1턴 했더니 10시 반 도착했구요. 다시 8분의 1턴, 9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재즈박스 했더니 12시가 되었어요. 왼쪽 2분의 1턴, 6시 도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번째 월부터는 카운트를 들으면서 방향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라인댄스의 기본 방향이 완벽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